너 죽고싶어 이 자식 안할게 안할게 미안해 미안해 안할게 미안해 한번 봐줘 엄지에 짜고 새끼에 짜서 이렇게 급식소 여기 고정 시청자님들 이분 마지막 치킨 언제인가요? 아 나 저 코드컵 전에 먹어요 저 하루에 한 번은 먹어요 요즘은 좀 힘들긴 한데 이틀에 한 번은 먹어요 그럼 나 진짜 이번엔 진짜 치킨 먹을게 한 달에 한 번 꼴로 잡숩디정 내가 자꾸 싸우러 다니니까 죽는거 아냐 여기서 삼키라고 치킨 먹는거 보자할게요 넥슨데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 하시네 한 달에 치킨 아니야 옥상에 총이 없는게 한스럽다 먹었다 예이 이거지 이거지 이게 나야 이게 나야 왜 이렇게 많이 내놨지 왜 이렇게 많이 내놨지 자 떡병이 먹을 수 있을까 하나 둘 셋 아아 삼빵 필승 아 깜짝이야 피 안달았어 아 저 분명 아는 사람 있나 한 사람 있나 여기 있다 자꾸 누가 웃어 내 목소리로 웃는 거 내가 안 듣고 싶다 공개하려고 한 내 도시 다 저거까지 먹고 한 명 더 있는 거 같은데 내가 얘기로는 이 여기 한 명 더 내렸거든 내가 말한 것처럼 삼키라고 갈 소리 삼초끼 이거 없으니 아 킥킥킥킥킥 아 얘 잡고 싶은데 앞에 있다 이길 수 있을 거 같은데 싸움 가야된다 쭈꾸미 님 별풍선 백북에 감사합니다 치킨씨 천개 아니 치킨씨 천개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라라라 라라라 고급 먹으러 가자 저 비행기 타고 고급 먹으러 갔어 고급 내꺼야 기다린지 얼마나 오랜지 뭐 나올까 어긋났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고급 먹으러 갈랬더니 도시락돔 그러자 그래서 아무도 못 먹게 한 다음에 침탈 걸어가야겠다 와 다행이다 제가 못해서 살았다 그치 와 죽을 뻔했어 와 발소리 들려가지고 소름 끼쳤네 그런 거 참여할 수 있게 열심히 해볼게 조금씩 면보성 실물 잘생겼나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실물? 캠 보다 나았지 모든 비제는 캠 보다 나 하하하하 아 내가 예상 못했던 질문이라서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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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른 뒤까지 열심히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여기서 서서 쏘고 있냐 던질 게 하나도 없으니까 발소리 발소리 있다 애 잡고 하자 어디 갔지? 진짜 있었거든 사라졌어 네가 싸하단 말이야 분명히 있었는데 얘 어떻게 내 위치에 잡고 아까부터 알지? 얘 약한 걔 아냐? 너 죽고 싶어 여기까지 안 할게 안 할게 미안해 미안해 안 할게 미안해 한번 봐줘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잘못했어 아 멋있는 거 보여줄라 그랬는데 극혐유 라이딩 하려고 그랬거든 이건 집이다 이건 집이다 이거 사람? 사람 찾아다니는 거야 탑템이라서 굿 됐어 이 집에 없어도 다행이네 얘가 아까 무서운데 아까 전에 그 나 죽이네 여기 있다 SR는 아니겠지 너 애쌀이지? 이 자식이 너 총 한벅총이지? 삼뚝인데 한번 해볼걸? 역시 애쌀이었어 뒤를 먼저 정리하는게 낫겠다 그치? 오는거 잡고 왼쪽집 가자 그쪽은 생각 못했는데 그쪽은 생각 못했는데 그쪽은 생각 못했는데 던질거 좀 먹자 1등할려면 던질거만 해 와 그러자 반동시라냐 나 빼고 3명 오케이 싫단 괜찮겠지 마지막 한 명이라 1대1만 하면 되겠지 따가워 따가워 여러분 나 40판만에 치킨 먹는다고 놀리던 사람들 다 어디갔어? 너무 크게 뜨고 봐 치킨강 두개밖에 없는데 저기 두 명 오른쪽이 하나가 올라가 더 단 misin? 저기 있는데 왜 안 들어갔지? 한 번만 더 가자. 한 번만 더 가자. 여기 안 죽어? 어 dag outlet 한 번만 더 가자. 여기 한 번만 더 가다. 아, 이겼다! 와, 징댕칠하네? 나이스! 국회 지킬! 와, 됐다, 됐다! 오, 다했다! 오, 다했다!